냐옹 갯바람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거문고 소리가 난다는 바위섬 작지만 특별한 섬 슬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진상의 패밀리 도심에 살았다면 못 누렸을 행복을 워낙이 즐기고 있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엄마 진상이의 수영실력 제일 신난 것 같은데요 보는 사람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성취는 제일 큰데 할라리 꼴라리 이렇게 산책하면 매일이 여행이나 다름없겠는데요 물도 좋아하고 진상이가 이네게는 최고의 장소네요 여기가? 네 최고의 장소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집에서 나와서 저렇게 이 넓은 바다를 자기가 고래처럼 지금 수영하잖아요 나 지금 되게 신나 산책 한 번에 울산 바다의 힘찬 기운을 잔뜩 받아갑니다 감사리 나 지금 수영하자 아침에 어린이 에너지 은근한